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민심을 살펴보는 코너죠. 배종찬의 민심. 오늘은 주요 지역 판세 분석해봅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판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스승의 날 없애자는 국민청원, 이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혹시 스승의 날 없애자, 그러지 말자 조사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조사된 건 없는데 상당히 여론은 부정적으로 나타난 그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존재 때문에 또 스승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우리가 흔들렸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교사를 대상으로 함께 웹사이트 포털 등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포털에서 한 거니까 정밀한 의미의 여론조사는 아니죠? 네. 이런 정도 여론이 있다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느냐라고 학생 2,575명에게 물어봤더니 스승의 날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53.6%.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김영란법이라고 그러죠. 법에 위반되는 우려 때문에 하지 않는데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선생님들의 조사 결과의 내용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학생들로부터 받고 싶은 건 선물이 아니다. 마음을 받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정관중 앵커께서도 인생에 서승이 계실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마음속에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고 연락도 드려보고 그런 날로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반짝 퀴즈를 알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시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 어떤 말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답입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제 카네이션, 이게 꽃을 달아드리는 것까지도 관련 법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고 걱정해야 되는 이런 건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존경합니다를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궁금한 게 6월 13일 날이 지방선거인데 6월 12일 날이 북미정상회담이잖아요. 이건 투표율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있다는 것보다는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과정에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연일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모아지고 있거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비핵화 관련돼서 지금 폐쇄하겠다, 실험장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판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국민들이 투표를 안 하는 경향이 분명히 생깁니다. 선거에 관심, 집중이 떨어지니까? 네. 아마 선거 정치주의에 대한 관심이 워낙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기억나시죠? 2007년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이명박 후보 쪽으로 어느 정도 판이 기울어졌을 때 기울어지다 보니 당시 정동영 후보, DY가 얻었던 득표가 4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도 낮은 63%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선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한 대선, 국면이 진행되다 보니 토론에 대한 관심도 높았지만 투표율도 높았거든요. 70% 후반 정도. 그렇죠. 그런 만큼 이번의 경우에도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스러운데요. 풀풀이며 인주주의의 상징이 지방선거거든요. 그런 만큼 투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선이나 총선보다 또 낮잖아요. 낮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선거는 투표할 대상이 적을수록 더 투표율이 높아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더 관심이 모아지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없다 보면 정작 투표장에 관한 적극성이 떨어지거든요. 지방선거가 7장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기초의원이 누군지. 복잡해서 안 간다. 벌써부터 깜깜히 선거가 된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는데 투표장 꼭 가셔야 됩니다. 물론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집에 선거 공부 다 오거든요. 그거를 찬찬히 한 30분만 보면요. 다 보여요. 찬찬히 보시고 꼭 투표하러 갑시다. 정말 정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간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도 이제는. 이제 주요 지역 판세. 먼저 서울부터. 네, 서울 판세. 과연 어떤 판세가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미 서울도 좀 기울어진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선거 판세의 변화도 오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고요. 정당 지지율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후보,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로감도 있지만 현집이라고 하는 안정감. 이 부분도 플러스로 작동이 되는 걸로 보여주는데 한국도 있어서 제가 KBS 한국일보의 의뢰로 지난 11일, 12일 시시하고 13일 발표했는데요. 서울 800명, 유선 RDD 및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조사했고요. 표번호 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성, 연령, 지역, 가중시가 제공됐고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숫자가. 그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응답 좀 소개해드릴게요. 응답률 15.9%. 나머지 사항들은 열심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원순 후보가 53%로 절반 넘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15.2%.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10.5%.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 다른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최근의 판세를 보면 1강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안철수, 김문수 누가 2등하느냐 경쟁. 그게 오히려 관심사가 되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그러네요. 그렇기는 안 돼요. 우리가 2등 후보가 누가 될지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선거에 나선 사람들은 다 당선을 꿈꾸거든요. 당연하죠. 그만큼 절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보이는 이번 지방선거. 과연 야권은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지 이 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관심사가 경남입니다. 경남은 지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드루킹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모아지는데 최대 격전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도 KBS 한국일보 조사인데요. 영담율은 18.7%. 조사 결과 보면 드루킹 영향이 있었나? 이런 이야기도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2%로 절반에 육박한 조사 결과였고요. 김태우 자유한국당 후보는 27.8%예요. 김유근 바른미래당 후보가 1.9%인데 이번 선거는 세대 대결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세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경남도 보면 20에서 40대까지 김경수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결과로 나타났고 김태우 후보가 60세 이상에서만 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6.2 대 27.8. 격차가 상당하네요. 적지 않습니다. 다른 조사도 비슷한 주이죠? 아직까지는? 네. 다른 결과도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에서 김태우 자유한국당 후보가 딜레마가 있습니다. 조지사 두 번 했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후보가 자유한국당 당의 지지율이 워낙 낮은 데다가 또 이미 지사를 역임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도 또 뒷다르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 공천 파장의 여진이 계속 있는 곳이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창원. 창원의 지금 현직 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는데 지금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안상수 시장 탈당했죠? 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보수, 자유한국당 유권자들이 결집되지 않고 김해 양산도 김경수 후보가 상당히 영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여기도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지역적 딜레마 또 자유한국당의 낮은 지지율이 사실은 드루킹 논란이 주는 영향보다 더 큰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부산 지역 지금 한국당 서병수, 민주당 오거던 후보 리턴 매치예요. 네. 이게 제주 오늘 우리 방송에서도 제주 관련되는 얘기인데 선거 때문에 폭행은 안 됩니다. 안 되죠. 물리력 행사는 안 되는데 이게 무슨 UFC도 아니고요. 제발 정말 선거는 선거대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산도 염려되는 게 두 후보 간에 지금 상호 비방전이 정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도 제2공항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도 가득도 공항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첨예하게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그러니까 부산 선거를 가리켜서 오거던 후보 바로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거던 후보가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두 배 이상 앞서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14년에는 서병수 후보하고 거의 정말 간발의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턴 매치를 하는 4년 후에 2018년 지방선거의 모습은 오거던 후보의 옆에 우뚝 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 경남 이러면 보통 부울경 이렇게 부르잖아요. 울산도 민주당 쪽이 더 앞서는 그런 상황입니까? 울산이 지금까지 보면 울산은 광역단체상을 보수 아닌 후보가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송철 후보가 오히려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차가 꽤 있는 편이고 또 김기현 시장, 자유한국당 후보죠. 동생 관련되는 논란으로 지금 치명타를 받은 모습인데 또 울산 지역이 노동 문제가 상당히 또 경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과거에는 또 보수 후보들이, 보수 정당이 경제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울산도 위협받고 있는 그런 판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샤이 보수가 있다. 어쩐다 저쩐다 하니까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도 정말 울산 지역은 분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울산 분석하다가 여론 분석 전문가 울상이 된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관심사인. 크게 안 웃어주시네요. 두 울경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까지는 조사 결과로서는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기준으로는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 말고는 별로 기대할 데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네요. 대구, 경북은 사실 거의 조사된 내용들이 많이 없는데 대구의 경우에도 지금 임대윤 후보가 30% 정도, 30% 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 정도의 지지율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또 소개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심지어는 TK 지역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 지지율만큼을 후보들이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 또 야권 후보들이 현장에서 선거운동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2018년 지방선거 모습입니다. 중원이라고 불리는 충청권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충청권 표심이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총선 또 대선으로 갈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충청권 민심이고. 마치 우리도 정가정 앵커님의 우리 방송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또 핵심이 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별 말씀을요. 지금 뜬금없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충청권에 지금도 보면 네 자리가 걸려 있는데 가장 한 단어로 설명되면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그대로 나온다?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져놓은 상태거든요. 이인재 후보도 있고 충남 그리고 대전은 박성효 전 시장의 자유한국당 후보이기도 하고요. 충북도 보면 박경국 자유한국당 후보도 있는데 바른미래당의 또 신용한 후보랑 표심이 나누어지는 것도 야권의 고심입니다. 양강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가장 큰 고민거리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충청권 충남 충북 대전 어디 할 것 없이 세종도 그렇죠. 세종까지를 포함해서 세종도 이춘희 지장이 재선 도전인데 지금 야권에서는 쫓아가기 좀 바쁜 모습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당 지지도에서 거의 5대2의 숫자가 계속 1년 이상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선거의 기초 체력이 일단은 당 지지율이 받쳐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능가할 만큼 딱 주목되는 그런 야권 후보도 아직은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너무 한결같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분석을 좀 더 재미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안타까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 그리고 정상회담 싼거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또 한 번 봅시다.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말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